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 쌩쌩 달리는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개가 길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을 나왔는데요. 지금 동물보호단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덜컹 흔들리자 개가 중심을 잃고 도로로 뛰어듭니다. 길 위에 수차례 나뒹굴더니 곧 풀죽은 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이 편도 4차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뛰어내린 겁니다. 개가 다른 차량에 치이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뻔히 알고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를 싣고 도로를 달렸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경찰에 견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견주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적재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